자자자자. 이 피로 말할 것 같은데. 대한민국의 악질이라는 악질은 죄다 모아놓은 일명 나쁜 피 컬렉션. 어 역시 보는 눈이 있어. 그게 요즘 제일 잘나가는 거야. 아 이 피가. 뭐야. 뱀파이어. 뱀파이어. 민검사. 눈은 언제 잠깐 온 거야 지금. 내가 당신한테 물리느니 떨어져서 죽고 말겠어. 너무 높아요. 대한민국 넘버. 오시엔. 오시엔.